이게 가장 큰 매력,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죠. 네, 리나양입니다. 공손하게 인사한 후에 왼쪽. 네, 평소 수줍음이 많아서 웃는 미소가 아주 매력인 10대 소녀 리나양. 근데 이게 또 무대에 딱 서면 어?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히 바뀌는 모습. 역시 가수다. 네, 자 계속해서 오른쪽 봅니다. 네, 오른쪽도 러블리 댕스터의 매력. 여러분, 푹 한번 빠져보시죠. 오늘 뭐 의상도, 네, 사랑스러움과, 네, 크러쉬함이 잘.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기다리시는 최유정양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유정양. 네, 역시, 네, 친절한 그념. 이번 앨범에서는요, 마치 내용의 마틴이다를 연상시키네요.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유정양? 네, 왼쪽. 반발로 돌아왔어요. 레옹의 마틴다 같지 않나요? 네, 옆으로 화분을 하나 놓아주고 싶습니다. 자, 중앙. 그녀의 퍼포먼스와 당당함. 네, 쏘겠다. 네, 건강하다. 네, 존재감을 아주 크게 발휘하고 있죠. 유정양의 키스 카리스마. 네, 하트. 자, 오른쪽. 오른쪽도 한번. 네, 하트를. 귀엽게. 네, 사랑스럽게. 네, 너무 예쁘죠? 네, 하트를 말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양. 네, 이어서 이번 앨범에서요, 미모의 무리오른 멤버를 한 명 꼽자면, 이번의 만장에 들어오고 맞습니다. 엘리언 나와주세요. 엘리언을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퍼플 헤어가 아주 매력적인 그녀. 네, 하얀 피부를 돋보이게 해주죠? 네, 퍼플 헤어. 왼쪽부터. 네, 왼쪽으로 시선을 주면서 총을 싸들으시고요. 자, 오늘도 헤어 컬러로 아주 틴클러쉬 스타일을 완벽하게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중앙. 네, 중앙에서. 정말 많은 매력들을 가지고 있죠? 자, 이어서 오른쪽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른쪽. 아, 추우. 네, 키스. 네, 하트. 네. 자, 오늘 정말 틴클러쉬로 중부장했죠? 고맙습니다. 자, 위키미키의 리더. 이번엔 뛰어난 관창력의 소유자, 지수연 양을 모십니다.